원주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진흥원이 내년 상반기에 공식 출범합니다. 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에 설립될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은 반도체와 이모빌리티, 데이터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과 정책 수립, ICT 융합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, 관련 인프라 구축,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원주시는 미래산업진흥원 설립으로 생산 유발 효과가 200억 원, 신규 일자리는 200여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한편 민선 8기 주요기관 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장은 공모를 통해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